존경할만한 저희 선배님인 것 같아요. 그러면 여기서 잠깐 노래를 들을까요? 세븐씨가 추천할만한... 네. 오늘 제가 아까 그 SNS 보다가 발견했는데 오늘 투애니원의 데뷔 천일 영화드라고요. 아, 천일입니다. 그 메시지를 받고 신에게 지내고 싶어요. 누구랑? 그중에 누구랑? 다 지내고 싶어요. 한 명을 꼽자면요? 산드라박씨. 아, 네. 그 진짜... 그러면 투애니원의 I Don't Care 바로 만나볼게요. 네, 오겠습니다. 투애니원의 I Don't Care 듣고 왔습니다. 아까 그 SNS로 산드라박씨가 제 내가 노래를 못해도를요. 패러디를 해가지고 뭐 내가 애교가 없어도 뭐 이런 걸로 올려주셨더라고요. 하하하하 네. 그 경우가 굉장히 많으셨네요. 네. 그런 거를 이제 뭐 본인이 TV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네. 네. 전부가 아닌데 뭐 이런 걸로 해서 패러디를 해서 올려주셨는데 너무 재미있게 봤었어요 그렇습니다